은혜롭고 훈훈한 내용인데 반해 설교의 제목은 다소 거칠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을 이런 제목으로 정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드라마틱한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논문을 읽듯이 살펴보기보다는 한 사건의 현장을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말씀을 더 생상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초막절 또는 6월절로 알려진 유대인의 어느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베드에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다섯 개의 행각이 연못 주변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연못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 좀 올려주세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에스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베드에스다 연못 주변에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천사가 가끔씩 가끔씩 베드에스다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연못에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학자들은 미신이라고 하거나 또는 사탄의 농락이라고 하거나 또는 온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들로 인해서 간혹 치료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곳의 간헐천 즉 온천으로 인해서 바닥에서부터 물이 올라왔고 그 물로 올라오는 물에 인해서 물이 움직였는데 그러한 온천의 효과로 인해서 피부염과 관련된 질병들이 낫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었고 그것들이 사람의 입을 타면서 타고 돌아다니면서 와전이 되어서 모든 질병을 낫게 해준다는 소문이 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많은 병자들이 이곳 베드에스다 연못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에 몰려든 병자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병의 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기록된 것 같이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질병은 작은 질병이 아니지만 당시 의료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모두 심각한 중증 환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들의 입소문을 따라서 베드에스다 연못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에스다 연못에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는 각자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들이 있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사고로 다쳐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름 모를 병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려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마다 각자의 사정을 아는 채 병이 낫는다는 소문도 듣고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베드에스다 연못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사연을 아는 채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드에스다 연못의 분위기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분위기였을까요?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물으면서 서로를 위로해 주었을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행복한 이야기 소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소리와 아픔의 신음소리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풍기는 냄새라고는 병자들에게서 풍기는 쾌쾌한 냄새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깨끗이 씻지 못해서 더러운 사람들과 아픈 몸을 이끌고 이리저리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언제 베드에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지를 지켜보는 서슬퍼런 눈동자들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한 곳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베드에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앉아서 또는 누워서 또는 서서 오로지 베드에스다 연못만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짙은 긴장감이 돌았을 것입니다. 베드에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 누구보다도 먼저 베드에스다 연못으로 달려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의 경쟁자였습니다. 베드에스다에 모인 이들에게는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선도 여러분 제가 너무 어둡고 비관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중환자들이 모인 중증환자들이 모인 곳은 대체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18개월 가량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참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중증환자들이 모인 병원에 서로 비슷한 처지끼리 모여있으니까 서로 위로하고 치료받고 격려하면서 좋은 분위기일 것 같으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로 병원에서는 이기주의와 경쟁 그리고 비교가 더 심합니다. 환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것과 병원에 있는 공용 냉장고를 쓰는 것과 치료용 기구를 사용하는 것과 창가 자리를 쓰냐 마냐 커튼을 치냐 마냐 등등의 여러가지 생활에서 별별 일들이 다 생기고 싸움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증환자들은 대체로 투병기관과 치료기관이 길고 병원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 환자나 보호자 모두 심신이 지치고 신경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증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은 긴장감과 두려움이 상존에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가까운 세브란스 병원을 기준으로 하면 갑자기 코드블루 코드블루라는 방송이 나오면 누군가의 심장이 멎은 것입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환자가 퇴원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자리가 싹 비워지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입니다. 저희도 병원 생활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코드블루 방송을 들었고 방송에 잠을 자다가 코드블루 소리 들으면 우닥닥닥닥 뛰어가는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40대 초방 여성 한 분이 사망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서 같은 룸에 있던 또 다른 여성 한 분도 퇴원 후에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보호자였던 청년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문상을 갔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에도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과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고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다 끊어졌을 것이며 사회생활 역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숨막히는 긴장감이 베데스다 연못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숨막히는 긴장감과 경쟁 그리고 무관심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넓은 운동장을 뛰어다녀야 할 전국 수십만 명의 청소년들은 좀 더 나은 대학 진학을 위해 그들에게는 너무 좁은 교실에서 하루 종일 학습 문제와 씨름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며 열정을 다해 일하길 소원하는 청년들은 수십 수백 번 문을 두드려도 쉽사리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을 오늘도 두드리고 있으며 밤낮 쉼 없이 신발이 다 닳도록 뛰어다니며 열심히 사업을 해보아도 번번이 실패하는 장년들에게는 사업의 빚만 늘어가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벅찬 이들에게 결혼과 자녀 출산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이들은 모두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에 쫓기며 옆에 뒤에 쳐다볼 결도 없이 오로지 한 곳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곳을 향해 달리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삶에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소문들을 들으며 어떤 대학이 어떤 기업이 또 어떤 사업이 누구와의 결혼이 행복한 삶을 준다는 현 시대의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학 지나 취업 개인사업 결혼이라는 또 다른 21세기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병자들처럼 서로 돌아보거나 관심을 갖거나 어떠한 배려함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꿈을 이뤄줄 그것만을 쳐다보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들과 같이 행복을 준다는 세상의 소문을 듣고 21세기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가끔씩 움직이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미신과 같은 소문의 진위 여부는 생각하지도 않고 공동체 사랑 우정 배려 양보 정직과 같이 아름다운 가치들은 모두 버려버린 채 오로지 누구보다 빨리 연못에 들어갈 것만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베데스다 연못이 그들의 병을 완전히 고쳐주지 못한 것과 같이 21세기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대학지나 취업, 개인사업, 결혼 등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품고 아픈 몸과 마음으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그 어둡고 그 어두운 곳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지 않은 나이에 볼품없는 모습 그리고 어두운 얼굴과 그늘진 모습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8년이나 병에 걸려서 힘들게 살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에서 50세였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세인데 이 병자는 38년을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하니 아마 이 사람의 삶 전체가 투병 생활이었고 그 고통은 짐작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긴 세월 육체의 질병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평균으로 인한 또 마음의 질병은 이 병자를 고통의 사슬로 얽매이고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을 듣고 이 연못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연못의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며 연못만을 바라보면서 연못 곁에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고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연못만을 말없이 쳐다보면서 38년의 또 다른 하루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어둡고 적막한 분위기를 깨고 한 줄기 빛이 베데스다 연못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병자들이 모인 그곳에 어둡고 냄새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에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의 얼굴과 몸과 다리를 그리고 다리와 몸과 얼굴을 살펴보셨을 때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굽혀서 그와 눈을 맞추시고는 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을 건넨 사람은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어느 낫선 사람의 말을 들은 병자는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어 몸을 일으키고는 불평하는 듯한 말투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 연못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는 오랜 기간 누구보다 빨리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재빠르게 내려가던 모습을 떠올리며 불평과 원망 섞인 말투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병자의 이 대답이 바른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병자의 대답은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른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빨리 들어가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병자의 이 대답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자의 머릿속에는 온통 베데스다 연못밖에 없었습니다. 긴 세월 병에 지치고 오랜 기간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더니 그가 거기에 왜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병자는 그곳에 병이 낫기를 바라며 있었던 것이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욕하기를 바라고 수영하기를 바랬다면 더 깨끗하고 좋은 연못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목욕과 수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그의 대답은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을 핑계대며 원망합니다.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며 마치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병이 낫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버립니다. 이런 병자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의 이런 어리석은 대답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은 병자는 지금 그의 앞에 누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병자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가 병이 낫기를 바라냐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의 앞에서 그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병이 낫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 연못에 자신을 넣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고 행동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성경에 나오는 다른 병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이 낫게 해주시기를 강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저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저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능력의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께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거나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대답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만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돌들과 물들로 이루어진 그런 베데스다 연못을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끔 움직이는 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끔 움직인다는데 그 가끔 움직이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가끔 움직이는 그것도 소문에 지나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라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두운 우리의 삶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요청에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와 소망을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그때의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모두 주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병자의 원망 섞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앉으셨던 자리에서 일어나 병자를 보시고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 쉽고 다리와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누웠던 밀집으로 된 자리를 둘둘둘 말아서 옆에 끼고는 예루살렘을 걸어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신도 자신의 병이 나은 줄을 알지 못했지만 걸어다니면 다닐수록 몸이 다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병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의 여러가지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치실 줄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다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을 때 사용했던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는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책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 613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조항 안에는 안식일의 물건을 옮기거나 들고 다니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자를 보고 안식일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책명을 들은 이 병자는 긴장된 말투로 자신을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해서 걸어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냐고 대물었지만 그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이 38년 된 병자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쳐준 병자임을 아시고 그에게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에게 말을 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고 자신을 고쳐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자는 자신을 책망했던 유대인들을 찾아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저는 이전까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병자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생각과 얼마나 힘들게 오랜 시간을 보냈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자신보다 앞서 연못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을 배신감과 상실감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동정들이 많았습니다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깨닫게 된 것은 이 병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38년 된 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아무런 감사의 말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38년간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그 질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그는 어떠한 감사의 말이나 믿음의 행동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4장 전반부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리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장 후방부에는 왕의 신아의 아들이 병에 걸렸고 왕의 신아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왕의 신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으며 그 아들이 살아있음을 보고 그 자신과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행동을 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병자는 감사의 말이나 믿음의 행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은 망덕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이 병자에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병자는 예수님께 그 책임을 떠넘겨버립니다 안식일을 범한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병이 낫지 않은 것을 마치 그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걸어다니고 있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시켜서 한 것이라고 그 책임을 예수님께 떠넘겨버리면서 자신은 그 위기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행동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병자는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을 고쳐준 사람의 이름조차도 몰랐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낫지 않았던 병을 고쳐준 인인의 이름조차도 그 병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병자는 더 경악스러운 일을 저질러버립니다 이 병자는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는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고 자신에게 안식일에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일러받쳐 버린 것입니다 고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이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병을 고쳐주신 분께 그 어느 누구도 병자에 대해 관심 갖지 않고 찾아오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셨는데 그는 어떠한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을 범한 책임을 떠넘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의 이름을 알아내서 일러받치다니요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행동이고 배음망덕한 행동이고 경악스러운 행동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철저한 죄인인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함께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 병자를 다시 만났을 때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은 죄 때문에 생겼던 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병이 생겼고 그 병이 38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이제 내가 다 나았으니까 다시 죄를 범해서 병에 걸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다양한 신학적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의 말씀은 이 병자가 예전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질병과 죄를 연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강조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과 사고와 죄를 모든 질병과 사고를 죄와는 연관시킬 수 없고 모든 질병과 사고가 죄 때문은 아닙니다 다함께 누가 보건 13장 1에서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감사합니다. 너에게도 리논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밖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한 개인의 질병은 때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있었던 사례도 있었고 훈련의 과정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38년 된 질병은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리더버스, 디에이카슨, 모리스, 퀘스텐 베르거 등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본문의 이 병자는 38년 전 자신의 죄로 인해 병이 생긴 죄인이었고 38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변함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선하신 예수님을 일러받치고 또 다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라고 정말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정말 비겁하고 용기 없는 놈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죄인의 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와 별반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의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38년 된 병자처럼 세상의 소문을 따라 21세기의 베데스다 연문만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소문에 불과한 연문만을 의지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위기가 차가다 오거나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며 우리 역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노예가 되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고통에 멍해를 푸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셨으며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르사 삶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어떠한 수고도 하려 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려 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왜 찾아오셨습니까? 단순히 병자의 병만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셔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 병자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단지 그의 육신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8년 된 질병보다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38년보다 더 긴 39년의 투병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거보다 더 심한 고통스러운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과거보다 더 심한 육체의 질병을 걸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보다 더 심한 것이 가리키는 것은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38년 된 병에 대한 죄는 용서받았고 육체의 나음을 입었지만 예수님을 너가 계속 믿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38년 된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하고 무서운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형벌,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 감사하며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은혜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직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배음망덕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은혜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병을 치료해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21세기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대학 진학, 취업, 개인사업, 결혼, 승진 등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것만 추구하는 삶을 버리게 하소서 두 번째 괴롭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능력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소망을 정직하게 다 아뢰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은혜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